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인재양성 모두가 해외로 가는 선문의 하이패스 Find and Live Your Dream 당신의 꿈을 찾아 실현하는 선문 글로벌 플라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선문 글로벌 플라이 제도는 2020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선문대 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졸업 전까지 최소 1회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개의 대표 트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문 글로벌 플라이 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트랙 1은 3주에서 6주 동안 5개 국가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리핀, 호주, 미국 현지에서 어학연수 및 현장 실습으로 공부와 실무 경험을 함께하고 파란 사다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는 연수비용을 지원하며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랙 2는 약 1주일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학생 및 학과가 탐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공모하는 문화체험 공모 프로그램 학과별 전공 특성을 살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수행하는 해외 봉사활동부터 해외 대학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랙 3은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최대 8주 동안 학과 교수님 및 선후배와 함께 해외 현장에서 전공 지식 및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글로벌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창업 캠프와 같은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트랙 4는 영어 실력이 중상급에 해당하거나 외국어 자율 전공 학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복수 학위, 교환 학생 과정 등 해외 학위 장기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14주간 필리핀 현지에서 탄탄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선문 아너스 프로그램과 자매대학에서 1년간 학부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3 플러스 1 일반 정규 과정과 3 플러스 1 전공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2020년, 바로 지금이 선문 글로벌 플라이 제도와 함께 세계로 비상할 기회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대학 잠재력을 실력으로 승화시키는 대학 세계와 가장 가까운 선문대학교에서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비상하세요 3 플러스 1 자신이 aller 무 doin ... las